안녕하세요. 오늘은 I got music 48카운트 4월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세워볼게요. 4&5 6 7 8 섹션 2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턴 왼발 백 오른쪽 2분의 1 셔플 턴 왼발 포드라 리커버 백 터치 백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지금 터치한 왼발로 폴 웍 웍 앵커 스텝 비하인드 리커버 백 왼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왼쪽 2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문트레이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 2분의 1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킥 백 왼발 터치하면서 니 밴드 하시고 시트 다운 왼발 포드 스텝 놓으실 때 오른발 플리킹 백 오른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삼발 스텝 2번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포드 턴 체중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오른발 사이드 라크 리커버 투게더 왼발 사이드 라크 리커버 투게더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킥볼 체인지 오른발 킥볼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4 5 7 8 8 1 6 9 8 2 4 6 8 9 감사합니다.